제가 많이 받고 싶고 돈 잘 벌고 좀 더 워라베리 보장받고 싶었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학교생활 할 때 더 잘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회사 갔으면 됐겠죠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악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악트의 현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 첫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4년차가 된 이 시점에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또 느끼는 점들 또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 하셨을 만한 내용들을 조금 담아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4장의 종이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4장의 종이는 매년 바뀌어 왔던 연봉 계약서입니다 저의 연봉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중간급 정도의 회사에서 주는 연봉이 어느 추위로 주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일 때마다 바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만 조용히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썸네일이나 제목에 연봉이라는 내용을 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2022년 1월 기준이겠죠 그럼 여러분들께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일단 저는 4년차가 되었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속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틀리에와 대형사무소 중간에 있는 정도의 크기의 회사입니다 그 안에서도 저는 아파트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몇 천 세대 아파트부터 작은 200세대, 300세대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설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냥 작은 건축물보다는 나비효과가 커요 아무래도 단지 개념의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협력하는 부서들도 굉장히 많고 설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PM은 PM 업무만 담당을 하고 밑에서 저 같은 대리나 사원들이 도면 작업을 열심히 하고 또 필요한 일들을 서포트해가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4년차가 되었으니까 이제 올해는 더 많은 업무의 비중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업무 양이 많더라도 1년차 때 했던 업무의 질과 4년차 때 하는 업무의 질이 이제 달라지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는 더 많이 작년보다 배우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다닐 때는 우리가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 이렇게 했을 땐 당연히 좋겠죠 아 이제 나도 드디어 전문성을 갖추고 이제 필요한 인력이 되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디에 가도 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선 좋은데 저도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땐 좋은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땐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좀 책임이 많아진다라는 차원에서 좀 두렵고 그리고 좀 무섭습니다 업무하는 게 그게 이제 직장인의 마음과 또 건축가의 마인드와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사람이기에 일반 회사원처럼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하고 있답니다 작년에 이제 내용들 조금 빗대어 가지고 1년에 저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면 야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한 3월부터 한 6월, 7월? 아 3월부터 한 여름때까지는 야근이 굉장히 많기도 했고 바쁘기도 했는데 연초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은 거의 야근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바쁘기도 하지만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이제 쳐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처음에 아파트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 영상들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설계는 우리가 다 같은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직장에 가는 순간 사람마다 어느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설계 부전공이 새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설계라는 큰 분야 안에서 아파트 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단독주택 설계 전문가가 되겠다 근생, 다세대, 오피스텔, 상가, 병원, 백화점, 다양하겠죠 그 부서별로 하는 설계가 다양하게 나뉘어 지거든요 물론 아뜰리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일들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뜰리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저가 다니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규모와 그런 설계 종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회사를 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전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4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아파트 설계 전문가로서 성장을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스펙을 가지고 이직을 하든 나의 일을 언젠가 하든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아, 이제라도 내가 하고 싶었던 작은 건축을 하러 더 늦기 전에 다른 것들을 배우러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참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이런 데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생각이 많은 시기여서 올해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일을 배우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제가 점점점점 이제 영상 올리는 빈도도 좀 길어지고 라이브 방송도 하기 어려워지고 물론 제가 결혼을 하면서 더 어려워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선택과 집중의 그 시기에서 유튜브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서 제가 올해는 하나의 영상을 올리더라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과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려고 하니까 영상이 너무 자주 올라오지 않더라도 한 번씩 알람이 뜨면 영상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콜라보 제안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다 고사하고 못했던 이유가 개인적인 일도 바쁘지만 좀 저의 위치가 어떤 전문성을 논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연차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전문성이 쌓이면 다른 곳과도 콜라보도 할 수 있고 그때까지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면서 저도 전문성 있는 그런 채널을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4장의 연봉 계약서에 관련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4년간의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을 때는 연봉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어서 13 나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무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연봉을 따지면 3천만원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년차가 되었을 때는 188만4천원이 연봉이 올랐어요 그래서 2년차 때는 3,500만원 실연봉으로 따지면 3,2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차가 되면서 대리로 진급을 했는데 그때 이제 274만8천원이 올라서 3년차 연봉이 3,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럼 실연봉이 3,500만원 정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4년차 이제 올해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올해를 맞이했는데 이제 연봉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566만8천원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4년차 연봉이 이제 4,369만3천원 그래서 실연봉으로 따지면 이제 딱 4천만원이 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4년차가 되니까 이제 4천만원으로 앞자리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세전 월급으로 따지면 33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아마 세금 다 떼고 나면 아직까지는 300만원이 넘진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4년차의 이 정도면 대형사무소보다는 조금 약간 못 미치거나 비슷한 정도입니다 하지만 큰 회사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연봉은 비슷한데 12 나누기라든가 아니면 성과급이 더 많다든가 제가 지난 3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재작년과 작년에 성과급을 100%를 둘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연봉에 월급이 하나 더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회사가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겐 많이 준다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이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많이 받고 싶고 돈 잘 벌고 좀 더 워라베리 보장받고 싶었으면 제가 더 열심히 학교 생활할 때 더 잘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회사 갔으면 됐겠죠 근데 제가 그만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노력해서 열심히 한 만큼의 회사를 왔고요 그 회사에서 챙겨주는 걸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싶은지 나 돈 많이 벌고 싶고 건축하면서도 그래도 안정적인 워라벨과 뭔가 이런 걸 갖추고 싶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한 만큼의 회사를 딱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대학생 분들이시잖아요 저를 보시고 4년 차인데도 아직도 저 정도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하세요 제가 저를 반면 교사 삼으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거나 나 저 정도면 만족해하면 현찬아트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들에 비해서 부족했던 탓이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상황에 만족하고 주어진 것 안에서 지금 열심히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안녕